행복 점등식에 참가하신 국내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자살률 세계 1위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변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행복인사이트의 마지막 행사를 온라인 행복점등식으로 장식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2022년 행복인사이트의 주제는 돌봄과 나눔입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돌봄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생기는 행복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돌봄과 나눔이 실천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행복 점등식을 통해 2022년 한 해 있었던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일들을 시원하게 털어내고 행복하고 감사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2023년 개묘년 새해를 행복하게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